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.5톤 올루마이티 냉동탑차입니다. 차량은 올루마이티며 2017년 9월에 등록했으며 주행거리는 약 30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. 변속기는 수동이며 완냉이지만 칸마이가 있는 차량입니다. 냉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.5톤 냉동탑차이며 편의점 납품용으로 최고인 차량입니다. 무사고에 디스크 브레이크까지 있는 2.5톤 냉동탑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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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